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150페이지 04번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보죠. 이 광역시설 하면 그 뜻이 나있죠. 그리고 설치관리 이게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광역시설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기반설 중에서도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특광특득 시군의 관악에 걸쳐있는 시설이거나 관악에 걸쳐있지는 않지만 두 개 이상의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를 광역시설을 한다고 했죠. 그 밑에 뜻이 써져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종류로는 철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등등도 많죠. 자 그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설치비용 관리비용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자 광역시설. 자 의의를 보았죠. 의의. 광역시설이 뭐냐. 이렇게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B군이 있다. C군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두 일상의 지방자찬체에 걸치게 되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걸쳐서 설치한다. 도로. 아니면 바로 이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폐기물 철수를 설치해서 이 군이, 군이, C가 가치 이용한다. 여기 있다. 장사시들 하나 설치해서 가치 이용한다. 이런 것들 또 여기 있다. 바로 공 하나 설치해서 가치 이용한다.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시설을 하죠.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설치 관리할 때. 도움 문제가 있는데. 원칙은 이것도 바로 도시군객시설 설치에 따라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고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해도 된다 이거인데요. 원칙은 바로 도시, 군, 계획, 시설 설치, 관리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놨어요. 틀려요. 공동이 아니라 도시군객시설 설치 관리에 따라 처리하면 돼요. 그러나 외계가 있어요. 외계적으로 이런 공동구를 설치하게 될 때 시장, 군수, 군수가 만나가지고요. 관계 그 기관장님 만드셔서 야, 우리 공동구 이쪽 설치 비용 관리하면 너네가 내고. 이쪽 우리가 내고. 네가 내라. 해서 이네들이 만나가지고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의를 구성해서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체크해요. 하의한다 의무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나 빠지겠습니다.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임의적이니까. 그런데 이 장소가 협약이, 협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무산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저기 같은 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또 도의상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도의사가 자기 관악이기면 이것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협약을,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건만 그것이 같은 도에 속였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하의한다. 그럼 틀리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광역시를 국과교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예컨대 2인청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과교로 설치하는 광역시라고 해요. 이런 국과교로 설치하는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업종으로 하는 2인청 국제공항관리공단. 이런 공단을 법인이라 하거든요. 공법위엔. 이런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자리를 대해서도 그런 광역시를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ㄷ이에요. ㄷ 보면 마지막 법인. 국과교로 설치하는 광역시라고 하는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법인 설치할 수 있다. ㄱ 할 수 있다. 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끝이네요. 3번에 이런 겁니다. 뭐 3번. 아까 이렇게 광역시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요. 여기 폐기물 철이 폐기물 철이 제 활용서를 여기다 설치했다. 장사서를 여기다 설치했다. 그럼 어때요. 이것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환경문제도 있고 혐오감을 주니까 말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건 설치해서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혐오시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 군에다 설치해서 A, C, B, C군이 같이 이용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게 바로 마음을 달래주게 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거나 그에 따른 자금을 줘서 환경오염의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그 내용인데요. 가로선 볼까요. 지방자치한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또 그 현저히 개발을 위축할 의뢰가 있는 광역세를 다른 지방자치한체 관악에게 설치할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이 환경오염 방지로 하는 사업을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의 편육증을 위한 사업을 그 해당 지방자치한체 함께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그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죠. 그 정도 보십시오. 그냥 흐름만 받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페가 나온대요. 152페이지. 이제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이 나와있죠. 거기에 도시군객시설사업 뜻을 써놨는데 가로 1번 이것은 용어위청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음미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도시군객시설사업 뜻이 뭐냐 그러면 도시군객시설을, 도시군객시설을 거기다 체크해요.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사업인가 이거.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 것은 여기다 딱 줄 거면 끝나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이것을, 이게 뭐예요? 도시군객시설이죠. 도시군객시설사란, 도시군객시설을 이것을, 이것을, 이것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사업이다 이거죠. 이게 뭐다고요? 이게 중요한데. 이 자리에 무슨 공공설을, 광역설을, 기반설을 하면 틀려요. 정확하게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사업인가? 도시군객시설 꼭 알아주십시오.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하고 도시 및 주광장 정비업에 따라 시하는 정비사업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객을 통해서 시하하니까 이걸 도시군객시설사업이란다. 2번까지 봐주시고. 2번도 작년쯤에 함께 나왔어요. 가로 1번도 과학의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가로 1번, 2번 다 용어를 정해서 보았지만 반복이 중요하다 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객시설사업의 흐름표가 나옵니다. 도시군객시설사업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절차가 있는 것인데요. 절차. 그 절차를 보면 먼저 도시군객시설을 이렇게 딱 결정해요. 여기에 딱 그런데 공원님 공원을 설치하겠다. 라고 결정할 때요. 이거 막 결정해요.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땅에 딱. 이 땅이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논밭도 포함되어 있고 야산도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것도 기반설 일정이 이 공원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 지역의 지자체장인 특강특특시장에서 설치하려고 해요. 그때는 미리 이 기반설을 설치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하고요. 도시군가의 관리계. 이걸 만든다. 이반이라고 했죠. 아까 했습니다. 전 시간에. 도시군가로 이반해가지고 여기다 공원을 만들겠다. 설치하겠다로 딱 결정하죠.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가의 시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정고시했어요. 결정고시하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된 토지 소자들은 이 안에서는 이제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하가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 하가 받아가지고 건축해라. 공장을 설치해라. 다음에 공원 저성사할 때 우리가 다시 다 부시고 공원 만들 때 보상금 주겠다. 그 보상금을 어디서 갖다 줍니까. 우리가 세금 냈던 거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 후 국가경제 손실이 이만저만이죠. 그래서 야 여기 있다는 그런 건축물 건축하지 마. 공장을 설치하지 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딱 결정고시하죠. 결정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밭입니다. 야살입니다. 주로 개발되지 않는 땅에 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보상금이 적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땅값만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될 수도 있겠죠. 어찌다 하나씩. 그러면 또 그것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고시했다. 오늘 결정고시했다 합시다. 이런 절차가 걸쳐서 다 결정고시했어요. 이렇게 고시가 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논바야삼이 그대로 종료가 똑같이 농사지고 나무시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못하느냐. 건축물 건축 공료물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업이 바로 시행된다.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공사해가지고 공허 만든 것이거든요. 그때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을 하는 그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두 가지 돈을 준비해야 되죠. 땅값을 다 보상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죠. 아닙니까. 그런 보상금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땅값 다 주고 소유권 넘겨받았다 해서 그런 거 만들어진 거 아니죠. 이제 또 포크업자, 적용업자 동원해서 공사 쫙 해가지고 화장실도 만들고 해서 딱 사업을 진행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을 할 때 그걸 공사 배양을 하죠. 사업 재원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데요. 결정료로 이 돈은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예산 변산에서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배 쓰죠. 노인복지 예산, 교육 예산 어마어마한 돈으로 쓰잖아요. 교통 예산 등등. 그래서 예산이 좀 없으면 이거 사업을 하자고 멍때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때리고 많죠. 그렇지만 이 안에 편집된 땅 진대료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예고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그 계획에 맞게 단계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계획을 153페이를 보면 단계별 집행기가 나온대요. 그 단계별 집행기역은 152페이를 보시면서 보세요. 표를 보면 단계별 집행기를 만들게 돼요. 그 계획은 이렇게 결정고시해 놓고요. 이렇게 도시공간으로 딱 결정고시해 놓고 결정고시해 놓고요. 늦어도 3개월 이내 이렇게 됩니까. 2개월입니까. 이렇게 거기 보시면 거기에 나와있죠. 3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 3개월 이내 이 단계별 집행기역을 수립해서 포효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빨빨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3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기를 수립할 때 국토교통장 시도사 시장소가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는 재원 조달하고 보호상급을 하면서 수립해요. 이 단계별 집행기를 수립할 때는 1단계 집행기하고 2단계 집행기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1단계 집행기의 이 단계별 집행기를 수립할 때 이것은 이렇게 딱 도시군객 시설로서 결정고시였습니다. 그날부터 원칙은 3개월이라고요. 다른 법에 따라 세 개의 법에 따라 딱 의제고시가 되면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2년에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3개월이지만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이 계획을 위반했던 도시군가를 위반했던 특강, 특특, 시장, 군수, 국토교통장 등 도의사가 역시 이 계획도 수립할 수 있어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1단계 집행기하고 2단계 집행기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제 1단계 집행기하고 2단계 집행기로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이렇게 결정고시 놓고 예산이 나름대로 되어서 사업을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겠다. 그러면 1단계 집행기에다 집어넣어서 수립, 공고해 주고요. 도저히 사업병이 준비 안 됐다면 다음에 하자라고 3년 이내에 시행하겠다라고 3년 이후에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2단계 집행기로 구분해서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요. 공고. 알려준다 이 말이죠. 1단계 집행기획은 3년 이내 시행할 도시, 군객, 시설사업과 그에 대한 재원, 저달계, 보상결 포함해서 수립, 공고해 주고요. 2단계, 제2단계 집행기획은 바로 3년 후에 시행할 도시, 군객, 시설사업에 관한 재원, 저달계과 보상결 포함해서 수립, 공고해요. 만약 이 부지가 1단계 집행기획 포함돼서 공고됐다 그러면 3년 이제 사업은 진행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가 나와서 하는데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특강특특시장 우수가 하죠. 국가를 쓰면 국가에 의상하시고 국토교통부자 하고요. 광역, 도시과 관련되면 도의사가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시행자 지원을 받아서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 찍어주면 그녀가 하기도 해요. 이런 시행자가 확정되면 이 시행자는 바로 실식을 작성해서 바로 그 국토교통부자한테 시행자 지원을 받은 자는 국자한테 인가시장하고 나머지는 시도사, 대도사한테 인가시장해서 인가시장해서 인가시장하고 사벌하고 이 실식의 고시가 떨어지면 수용권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실식의 고시가 이 사업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 바로 얘네들이 바로 실식의 고시를 받아 냈다. 이렇게 고시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용권도, 사업시행권도 법적으로 표현되고 그 사업이 필요한 토의 등을 수용권도, 강제 사용권도 다 표현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은 거에 의지 처리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절차가 실식의 인가시장성고시예요. 그래 이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수용도 하고 그래서 싹 수용권 등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업에서 공원 조성사업 완료됐다 가정합시다. 완료되면 바로 중검사를 신청해서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검사를 받아요. 그래 검사가 이루어질 때는 인가받았던 실식의 고시로 이루어져다 그러면 중검사 내줘요. 시도사 대도시장에.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우리가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공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차 아니겠습니까? 절차는 그렇게 보시고 또 우리가 내용에서 체크할 예정이에요. 153편에 보시면 이 단계별 집행객 파트에서 체크를 좀 합시다. 아까 강조했던 거 수류권을 한번 읽어두세요. 원칙과 예해를 묶어 쳐버리세요. 원칙과 예해 이렇게 나오는데 묶어요. 그리고 원칙은 특강특득시장 우수가 단계별 집행객을 수받을 한다. 예외 국토기통장 도시세가 직접 이만한 도시 군가객은 그네들도 단계별 집행객을 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원칙에서 특강특득시장 우수는 언제까지 단계별 집행객을 수받을 하냐. 결정고시를 했다 줄 거예요. 결정고시리지 효력발생일 이렇게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효력발생일하고 결정고시로 달라요. 자 이렇게 결정고시리 있다. 그면 그날부터 3개월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효력이 발생하더라면 지용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공원을 설치할 장소로 고시됐다라고 지용도 했다가 그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써 지용도면을 만들어서 이걸 고시한 날에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 결정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도시군갈계 결정고시라고 효력발생일은 시간상 이게 더 빠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로부터 빨리빨리 3개월 내에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효력발생일을 기준해서 3개월이 아니다.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3개월 내에 무얼 포함해서 이 단계별 집행을 수바냐. 재원 조달계 보상격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을 수바라.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줄 거예요. 다른 법률은 밑에 박스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 있죠. 이 법에 따라 이런 시설비자가 의제에 대해서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런 법률에 따라 도시군갈의 결정이 의제돼가지고 이 시설건으로서 결정고시했다면 그때는 2년 했다 줄 거예요.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바를 할 수 있다. 원칙은 몇 개월에서 배웠는데? 3개월. 그런데 예를 들어 몇 년? 2년 이렇게 좀 보시고요. 2번 이 수립하고자 하는 이 특강특득시장소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행정기관회장인 도로관리청장.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관리청장. 이네들을 관계행정기관회장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면, 공원이면 공원관리청장하고 바로 미리 협의를 해서 단계별 집행을 짜는 거죠. 이게 도로권이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장하고 미리 협의해요. 그리고 이걸 짜죠. 짤 때는 반드시 지방유회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결국 이거 설치하게 됐던 지방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방예산의 그 심의기구가 바로 이 지방의회가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도 꼭 들어야 된다.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객을 이렇게 수립을 했다. 단계별 집행객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나서 공고를 하였는데 이때 공고는 불특정 타순이 다 알게끔 알려주는 그런 절차가 공고죠. 그런데 이 공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고라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이 특강특득시장소가 자기들을 지역에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립해서 공고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공고해요. 어디다 공고하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고라는 게 있어요.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 인천광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항시보. 이런 것들을 공고라고 해요. 이런 공고에 따라 계속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장이라든가 도의사가 단계별 집행객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수립은 자기들이 하는데 공고는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 부지가, 이 부지가 서울특별시에서 있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송부를 해줘요. 뭐 광해시다.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중앙시다. 그러면 그걸 송부를 해주는 겁니다. 세종시민, 세종특별시장. 세종특별자도의사, 뭐 심의시장, 군인, 군사한테 송부를 해줘요. 이 도의사도 자기가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수립했던 지역이 심의시장, 군인, 군사한테 송부를 해주면 이네들이 받아서 공고를 한다. 이렇게 하죠. 공고는 바로 특강특득시장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나와있죠. 1번의 내용, 바로 공고는 특강특득시장소 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동그라미 3번, 위에 보며,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의사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여 해당 특강특득시장소에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송부를 받아왔던 특강특득시장소에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2번,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이 나와있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한다고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 몇 단계으로 구분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없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규준은 3년이 되겠다. 3년이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포함해서 만든 것이 1단계 집행계이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포함해서 만든 계획이다. 이 정도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때,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발할 당시에, 오, 저 사업을 할 만한 예산이 없어. 그래서 3년 후에 그 사업을 합니다. 라고 2단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서 수입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자 안에 있는 당시에, 오, 3년 후에 하겠다고?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방자산체에 새로운 공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지방세가 막 돌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2단계 집행계획에 들어있는 3년이 하겠다는 그 사업권이라도, 예산이 막 팍팍 들어왔으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로권이면 도로 설치사업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법에서는, 야, 특강, 특득, 시장수, 너네들. 너네들 지역에 있는 이 단계별 집행계획 두 가지 중, 2단계 집행계획 건은 매년 검토해라. 매년 검토해가지고, 비록 3년에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매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이 있다면, 그걸 선정해가지고 올 1단계로 끌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3년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집행계획에 되려있는 사건을 바로 뒤로 빼내가지고, 2단계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건 신뢰보원칙, 3년에 사업할게요라고 공고해서 알려줬는데, 바로 뒤로 빼가지고 3년 해야겠다. 그러면 이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원칙을 중단에 침해한 것으로써, 법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에 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3년 안으로 끌고 와서 사업하면, 이건 신뢰보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위해서 바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특광특득시장소라는 지자시장은 자기 지역에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 있는데, 매년 몇 단계 집행계를 포함해서 검토해서 1단계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바로 2단계를 매년 검토하고, 3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1단계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 받으세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이제 154쪽부터 시작해서 168쪽, 168쪽, 9쪽까지가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이 된 절차예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죠? 아까 큰 줄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거기에 154쪽 보면, 이 도시군개혁시설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가장 먼저 아까 여기다 공원 만들자 라고 결정고시했다 합시다. 도시군개혁시설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날부터 원칙은 3개월 이내에 바로 단계별 집행을 공부하죠. 그리고 외해조로 3가지 법, 아까 도시, 정비법, 도시, 또 재정비 촉지법,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 3가지 있었죠. 그 법에 따라 의제된 건이면 바로 2인에 수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 집행을 할 때 아까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한다고 그랬죠? 1단계, 2단계. 이때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한다고 그랬죠? 자, 이때 그 건이 1단계 집행계획에서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다. 3년에. 그럼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 시행자가 사업병을 부담하는 주체세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그 부지가 서울특별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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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관지가 하고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시장, 제주도특별자들사,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건이다 그러면 관계 지자체에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해요.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같은 도면 도의사가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면 찍어준 자가 시행자가 될 거예요. 그 지역이 같은 도가 아니라 바로 두 개 이상의 큰 지자체에 걸쳐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 네가 해.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 사건이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은 국가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은 알아주시고. 만약 그 건이 바로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예산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네들 특강, 특특, 시장수, 국토교통부장, 도의사 이네들 다 행정청이라 합니다. 행정청의 시행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금 예산 편성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사업병을 다 세워버리면 다른 데 쓸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청의 안자가 내가 한 번 그 사업을 할 테니까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서로가 좋은 것이죠. 그래, 네가 서울특별시 2순환들 아니면 3순환들 네가 뚫어가지고 5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먹고 우리한테 시한테 그 기프참을 할래? 그렇게 하자 해서 나름 약정 맺어가지고 시행자로서 그 자료를 시행자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순수 민간이 할 때는요.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대상 토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 3분의 2 이상을 자기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땅에 대한 그 2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 소재와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시행자 칠을 받습니다. 이런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국공이 빼고 사위를 바탕으로 사는 것인데요. 이때 이런 요건 맞춰가지고 시행자 칠을 신청해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시행자가 됐어요. 시행자가 됐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고시까지 받았어요. 인가하고 싶으면 이자에게도 수용권이 발등되어서 그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 당연히 행정책의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한 자가 국지공이 아니다. 그럴 때만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재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돈을 받고요. 만약 시행자 칠을 신청할 자가 국지공이다. 국가다. 지방사찬체다. 지방사다. 지방단이다. 한국토지동사다. 그럴 때 이네들은 아까 그런 동의서 필요 없이 시행자 칠을 신청해서 시행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데요. 그것만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행정책의 시행자 가로 1번 2번 꼭 읽어두시고 오른쪽에 행정책의 안시행자 해서 가로 1번 행정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국장시도사 시장수로부터 시행자 칠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로 2번을 건너대서 민간 시행자와 시행자 칠을 받으려면 바로 어떤 효과가 갖춰야 되냐.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자 총수 2분의 1선으로 도움을 받아라. 이때 면적은 국가용이 일단 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박사안에 국가 지방사찬한테 줄 거예요. 밑에 2번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동사 하나 줄 거예요. 3번에 기역 지방사 지방단 줄 거예요. 이네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그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한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토지소자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없어요. 그걸 가지고 두 번 출제한 바 했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면적, 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토지소자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지정 신청서 내면 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제4절 실시계획 작성과 인과가 나 있죠. 이 파트는 바로 가볍게 체크하면 돼요. 누가 작성하냐. 가로 1번. 시행자라면 작성한다. 이 정도 보시고. 다른 번째는 보지 않았대요. 157페이지 가로 3번. 바로 3번 오면 더시 군격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주로 진화하기에 필요하다면 이 사업장이 크다. 그러면 1위 사업 시행지역. 이 사업시행 이렇게 분할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하기 위해서 실시계획도 분할된 지역별로 짤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 인과권자는 국토교통정화 시도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진해 시행자라면 자기한테 인과 안 받고 실시계획 고시하면 되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국장한테 시행자 받으면 국장한테 인과시장 인과 받고 나머지는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인과 받는다는 것을 봐주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156쪽 실시계획 적성인과 부터 차분하게 한번 체크를 해놔야 하죠. 오늘은 여기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여기서 마치죠. 다음 시간에 뵙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